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이제부터 제 길을 걷겠습니다. 제 단일화 제한으로 혼란을 느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윤 후보에게 본선거 3주의 기간 중 일주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 후보에게 있습니다. 2월 20일 날 일요일 날 더 이상 단일화 논의는 없다는 최종적이고 아주 분명한 결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저 양반이 끝까지 완주하려는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불안감을 저는 내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감의 완결판이 마침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저는 안철수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내심 불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병호 tv를 통해서 그동안 몇 번 실시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에서 많은 시민들 그러니까 최소한 80%에서 90% 이르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결국은 단일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그런 기대감을 깨뜨리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더욱이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단일화 제안이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단일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10%에도 채 되지 않는 후보가 40%에 들어선 후보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그런 소위 제안이라는 것은 제안이라기보다도 상당히 무례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안철수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오차범위 내 격차가 어떻고 오차범위 밖 격차가 어떻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대선 결과라는 것은 1%에서 2%, 3%라는 그런 근사한 격차로 승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의 2월 20일 날 일요일 결정은 단일화 없이 3구 대선을 치른다는 최종적인 결정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야당 후보 승리에 상당한 부담감과 암울함이 들이온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3구 대선의 분수령이 두 가짐을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는 단일화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중요한 순서를 따지게 된다면 선거 공정성 이슈가 먼저고 그 다음이 후보 단일화가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대선과 같이 선거를 장악한 여당과 맞서서 야당이 분절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됐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그뿐입니다. 이 점에서 홍준표 의원이 오래전에 했던 지적이 떠오릅니다. 단일화는 가능한 1월 말까지는 성사되어야 되고 2월로 넘어가게 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전망이 딱 맞아 떨어진 점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은 시대정신이 그리고 또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이 일단 좌파 독주를 막는 일입니다. 민주당 폭주를 막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사회적 과제는 없을 것입니다. 10%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자신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신의 일종에 나아간 그런 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 경선 과정에서도 정치인들은 얼마든지 유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경선을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번 봤습니다. 안철수 후보야 돈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치하에서 살거나 좌파 장기 집권에서 살더라도 힘이 들면 그냥 나라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떠날 수 있는 여력이나 능력이 안 됩니다.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자존감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안철수 씨는 또 한 번 역적질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대선이 이렇게 행대로 끝나게 되면 안철수가 역적이었다는 그런 소위 가혹한 평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최종 결정을 선언하면서 이번 단일화 실패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마디 더 쓴소리를 하면 무슨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586 세대들은 좌우를 불문하고 아예 나라를 박살내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처럼 저에게 보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지금 나라가 백적간도에 서 있고 국민들이 좌파치하에서 치록같은 어둠 속을 방황해야 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사람들이 처해 있는데 그렇게 나라의 크게 덕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처신한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적 안철수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안철수는 역적질을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정말 참 질이 나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이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어떻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참 맹한 친구예요. 제가 그동안 말을 아껴 왔습니다마는 1962년생이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한 몇 년 정도 아래인데 정말 참 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 잘하는 머리하고 판단력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닥 인생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게 최종선을 하고 파투를 낼 수 있냐 이야기죠. 당신들이랑 좋은 집안에서 나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머리를 타고 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했으니까 여한이 없겠지. 그러나 이렇게 해서 또 좌파치하에 떨어지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센 고생을 하겠냐 이야기. 척은지심이라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치를 하면 자, 하여튼 인생들을 다 헛살았다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